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시청 잘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저희 환자들 뿐만 아니라 진짜 여성들 모두가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들을 알고 좀 더 병원에 쉽게 찾아가고 그리고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 자세히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저희들 오히려 관사들도 그거 보면서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너랑 오전에도 수술 같이 했고 항상 저를 5년째 전에 도와주고 있죠 숨소리만으로도 제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는 대단한 분입니다 UTV 홍보이사님 보여주세요 항상 이렇게 주변에도 소개시켜주고 구독자 엄청 많이 꾸고 있는 거에요 혹시 본인 눈에 대해 생각하시다고 눈이 되게 예쁘네요 오늘 사실 우리 교수님 수술 잘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이거 나가도 돼? 이거 자세히 보시면 저희 교수님 직접 만들어주신 눈입니다 제2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눈 수술도 해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이렇게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에요 요즘 뭐 일하면서 힘든 건 없으세요 우유티비에 바라는 점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유티비에 바라는 점이요?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아 너 나이도 하는지도 몰랐잖아 너무 고생하니 그거 말하세요 구독자층도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더 이렇게 유익한 채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예요 한번 나오세요 우리 채널에 수술을 어시스트에 사용해라 해가지고 아 나 시작해줘요? 네 오늘 브이로그 촬영 중이거든요 어 뭐지? 나도 해 나도 해 나 지금 안 해 아니야 싫어 싫어 나 브이로그 나 몰라 그런 거 안녕하세요 다 수술 밝혀야 되는 건가요? 아 시즌표가 나오죠 아 네 쭉 쭉 저희 유광외과팀의 메인 수술 당장에서 저희 외과 수술에 관한 핵심이시고 수술을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 이거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데요 뭐 뭐 우유티비에 바라는 적 없어요 어디요? 우유티비 우리티비 아 티비요? 바라는 거요? 보고는 계시나요 혹시? 아니요 보고 있어요 잠깐만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생긴 거 같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한혜수 교수님의 오른팔 오른팔요? 네 왼팔인 줄 오른팔인 줄 오른팔에 인상강사 한우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랑 지금 몇 년째 같이 하고 있죠? 아 올해 인상강사로 2년이고요 토탈 한 6년 정도로 그치 네 우리 이충꺼 4년차 때 취급 때 대장님일 때 제가 이 병원에 갔었거든요 저보다 이 병원에 먼저 있었던 사람 아 예 제가 처음에 잘 보셨죠 그죠? 네 제가 길안내부터 시작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제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물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밀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네 아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삼병원 성형외과 전공인 4년차 홍대원입니다 19 선생님이 있는 거 같죠? 네 숙소를 막 끝나고 나오신 거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아팠던 거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코로나 이제 확진 돼서 집에서 병리하는 동안 우유티비 보면서 많이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도 그거 해야겠다 한영아 교수님 무서워요? 한영아 교수님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야 무섭다는데 이게 답은 안하고 그 얘기만 하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우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아 다른 이제 잘못을 하면은 아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거 있다가 우유티비 아 우유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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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우유티비 감사합니다 note 고맙습니다 우유티비 security 우유티비 기 AWES 기완이 의혹 chat 우유한 우유티비